오늘 같은 경우는 신습격 지능 범죄를 현왕으로 할 거예요 신파인할 습격을 어려움으로 한 번도 죽지 않고 같은 멤버와 깨기 지금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방송은 12시가 넘을 수도 있고 2시가 넘을 수도 있고 굉장히 오래 걸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팅님 또 어디 가세요? 아 잠시만요 금방 갈게요 네 그러니까 세팅님께서 원하시는 책은 뭡니까? 크롬 크롬이요 크롬 아니면 핫핑크 핫핑크? 그렇죠 저는 이 차는 그냥 파란색이에요 핫핑크 내디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당장 이제 춤출어가 될 것 같은 느낌? 아이돌 같은 느낌이라서 제가 그런 거는 원하지 않습니다 핫핑크 와 세팅님 세팅님 목소리로 일어나라 알람 맞추고 싶은데 일어나라고 뭐라뭐라 해주실 수 있나요? 세팅님 목소리로 일어나라 알람 맞추고 싶은데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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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사여 용사여 마왕을 잡으러 용사여 아이 죄송합니다 일어나라 필 몇 자여 준비하시고 출발하트 이 차는 제가 봤을 때 무조건 4룡구동이에요 이 느낌은 후륜이나 전륜이 아니에요 저는 차를 알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속도 안 봐도 아는데 지금 이건 한 70말로 돼요 보시면은 아 안 보이죠? 오케이 오케이 안 보입니다 아 저 아무 일도 없어요 괜찮습니다 와 운전 진짜 못한다라고요? 어? 저도 알고 있어요 어? 저는 이러면 공략 유튜버에요 어? 게임을 못해도 게임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어? 꼭 초를 잘 써야 꼭 운전을 잘해야 그래야만 공략 유튜버입니까? 정보를 전하고 어? 재밌는 영상을 만들면은 그것이 공략 유튜버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의 이름을 룬잡아요 농담이고요 디럭소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다리 내려갈 때 천천히 갈게요 걸어서 간대요 걸어서 걸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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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저 지금 옥상에 있는데요 이거 버금이래요 가끔 어? 어쨌든 안 죽었으니까 된거죠? 여러분 준비된거죠? 예? 무슨 준비가 됐다는 거죠? 아는 이런 세상에 문방님의 돈이 15%로 줄었잖아 이런 젠장 잠시만요 저한테 지금 55%가 찍혔거든요 여러분들 저는 어차피 신진흥을 끝내면은 600만 달러가 들었는데 저한테 돈을 몰아주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박지 못했어 확실히 해야 할게 있어요 여기서 사장님은 문방님입니다 제가 사장이 아니에요 저는 직원이에요 왓? 왓? 나니? 지게어가 종료했습니다 왜? 어? 서버 오류? 락스타가또? 짜자 그림자 놀이 합시다 여기서 야 그만 임마 미션 클리어 획득한 현금업계 66만 천오백십 달러 오케이 아유 김채호님 이런거 아셔도 되는데 25만원 후원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엔진풀업 창고레모진 올텐데 빈손으로 오셔도 된다니까 현지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테드라인 오우 어벤져 포탑 준비되었습니다 그 창고로 어이? 기랄이 왜 왜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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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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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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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수고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힘들어 근데 여기 앉아서 포탄을 좀 하시면 됩니다 다만 쏘시면 안돼요 쏘시면은 이게 대체 그거 흔들려가지고 세기가 많이 아플겁니다 자 체크 어벤져 포탑 준비되었습니다 체크 체크 그 창고로 에잉? 기랄이 갑자기 왜 에잉?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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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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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젠장 락사 락사 보급 락사에 락사에 문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통계 어 보상이죠 범죄 심파야날 습격 에서 아 초기화 됐네 버그로 신습격 지등범죄가 날아갔습니다 으아 지금까지 세팅을 사랑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대로 심파야날까지 다릅니까? 아니면은 보그단만 끝내고 마무리를 짓습니까? 세팅민께서 고생을 하시니까 보그단까지만 끝내죠 오늘은 하이 야몬까스입니다 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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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가 이런나 부사라 같으려고 이런나 부사라 같으려고 이런나 부사라 같으려고 미션 클리어 세팅님 캐릭 남키로 바꾸셨나요? 아뇨 여캐요 이거 어? 남캐가 아니라 여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따가워요 그리고 이 키를 눌러도 뭐 특별한건 없습니다 어 뭐야 공갈깟 공갈깟 어? 5 4 3 2 1 안돼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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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하 반가워요 집에 가세요 조용하던 세트님이 그렵다고요? 그렇다면 제가 조용한 모습 보여드릴게요 아하 아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잇자 여러분들 못하겠습니다 조용한 텐션이 안나와요 제가 일부러 그러는게 아니라 진짜로 조용한 텐션이 안나옵니다 이게 너무 익숙해졌어요 지금 이 상태에요 자 갑시다 준비하시고 출발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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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꼴등 꼴등이라니 미션 클리어 어 그리고 안돼 이런 젠작 여러분들 저한테 55%를 주시면 안된다구요 이런 젠작 안돼 막지 못했어 그래서 여기 뒷자리가 굉장히 좁아요 저희가 지금 무릎을 지금 굽히고 타고 있습니다 저 이서연님 신습 진흥공제 결국 도전하시군요 이번에는 수월하게 풀리길 바래요 아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서연님 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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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습 진흥공제 실패한 상태입니다 지금 오신 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이거 이미 실패한 상태구요 피날에만 끝내고 방종을 할겁니다 보고다만 끝내고 말이죠 제가 골드 실제 수입 178만 1250달러 자 지금까지 방송을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구요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